우리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전문 대학 하삼 대상의 이정을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나지만은 내 생활 같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 경제는 우리 대학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연구하고 수학하는 사람들에게 큰 마침반이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 감사합니다. 이번 동국대학교 방문 계기가 앞으로 우리 동국대학교가 국제적으로 크게 유대가 강하게 되어서 이도하십시오. 우리 동국대학교 방문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국대학 그리고 세계 세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이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통을 통해, 이런 관계가 없었을 때, 지금을 하여서 이런 방법을 지정하는 방법을 이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화焰金의 사회와 경계가 도와주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키는 것입니다. 기사로 의미한 방법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맨날의 공통을 추진낸을 보기 위해 그는 한국의 세계에 대한 공통을 통해 그는 세계에 향원하고 평화의 인생을 통해 이것은 그의 진심의 공통을 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마셨지만 정신치민에서만 교교가 선양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나신 나라에서는 500인만에 불교액이 끌어졌다고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되어서 500인이 지난 이후에 중국에 전례해서 오늘날까지 세계의 대성교교를 선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현실주의 또 정신면으로 시중하는 그런 면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교가 전례되고 중국의 발이 되다니 노자와 장자, 노장학 사상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과 우리 한국은 대성굴교권 내에서 수행을 하고 중생을 제도해 오는 이념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부처님의 바른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서 모든 수행과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의 정신면에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불교도나 한국 불교도들이 이제 부처님과 평등사상, 평화사상, 통등사상 우리가 하나의 결속이 되는 것만이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이 원래 대륙 분이신데요 대륙 중국 분이신데요? 막 이 recognized 연골통인가 네 역단골통 연골통 k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